김선환 일단 자리 위주로 보면서 해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미 Hastie 여긴 이렇게 하고 여긴 위로하고 이렇게 하고 클라우랑 쇼핑몰 하자 브라우랑 호빵 펀머리 제니? 조니로 가자 조니 사랑 롤이 이렇게 커? 하니가 한 거예요 얼굴이 하니가 아니잖아 하니? 쇼니? 쇼니 사랑해 쇼니 사랑해 쇼니 사랑해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임치 안됐어요 거의 다 준비해왔네 당연하죠 바다주부터 촬영해야 돼 네 더웠어요 그러네 좋은 사람 나 손 차가워 응 우리 여기 계좌뷰 아니야? 예스슈 다다주 첫번째 스타트 다다주입니다 소개합니다 다다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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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고맙습니다 이거는 헬스를 하지 않으면 절대 촬영을 할 수 없거든요 헬스를 꽤 오래 했는데 지금 한 3주 됐나? 가볍죠 들고 있는지도 내가 깜빡깜빡해 근육이 있어야 돼 다가 가볍다고 하지만 어디갔지 아 아 김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이래서 큰일 듣더라 봐 선수교체 음악가요 이게 원래 무겁거든 내가 드는 거야 운동을 걸어갈 때도 해야 돼요 우리 보다 복근이 좋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제 마음 보이세요? 제 마음 보이세요? 제 마음 보이세요? 제 마음 보이세요? 갈게요 링크를 요건 일부 악마 여성 처음에 앞머리 정리가 소용이 없어요 딱 맞게 있어요 오던이 밖에 없어요 아 이제 다가서 셀럽 Eleon 이제 자 안에 직접 sociale 우리 멤버들이랑 저희 예쁜 오디션 방에랑 하여튼 찍으면 돼요 자 저기 보시면 찍지 마세요 동그란데? 어? 조즈콩 번호도 아시죠? 와우 누가한테 아니 제가요 아 이거 찍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거기서 갑자기 오늘 뭐 찍어요? 이래가지고 네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네 얘들아 준비하자 네 자리 체크해주세요 영진쌤 자 준비야 이제 영진쌤 말 들어 올래요? 네 처음 여기 해봐 여기가 더 넓어 음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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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번호 어떻게 따졌다고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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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요 아멘 이예요 이예요 미니 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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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